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이 열차는 개실내의 화재나 범죄, 무질서 희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,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열차는 개실내의 화재나 범죄입니다. 이번 역은 뚝섬, 뚝섬역입니다. 내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. 서울 스크로마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이정도에 유발합니다. 고객님은 앞에서 멈춘 실제, 뚝섬역이 맞죠? 구석이 맞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